자 신속의 어설트가 무엇인지 보여드리죠 일본의 노비 그를 모방한 플레이 빠비 빠비 별로다 신속의 어설트 야 신속의 어설트 신속의 어설트 신속의 어설트 나이스 신속의 어설트 양잡 형님 지를거죠 모르겠다 신속의 어설트 질케하고 신속의 어설트 형님 자 이제 신속의 어설트 때문에 저렇게 피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방법이 다 있습니다 오오오 뭐야 방금 백덜블링 자 신속의 어설트를 시계행으로 피하려고 한다 그럼 여기서 던지는 맛으로 가야됩니다 그라는 약간 던지는 맛으로 해야 캐릭이 재밌어요 뚱땅 푸셔 날려 달려 신속의 어설트 형님 오우 오우 막아요 신속의 어퍼 와 반시계 돌았어 미쳤나봐 아 방금 저기서 시계행 돌아야 딱 어퍼가 내가 말한 그 던지는 맛이 되는 건데 양잡 형님 죽나요 이거 혹시 아싸 안 죽었지 죽었지 실수했지 잘못했지 모르겠다 신속의 어설트 형님 오 오 영상 처음부터 망하게 생겼 아 망하게 생겼는데 어설트 양잡 나이스 뒤부르세요 뿡 신속의 어설트 신속의 어설트 신속의 어설트 형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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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어가나요 어? 아아 벽댐 씹 등들음 터졌다 자 다시 한번 어 음 죄송합니다 너무 들갬을 한거 같은데 여기서 이길려면 조금 열심히 해야겠어요 으! 보고 막아야지 신속여설트 아니 열심히 하기로 했잖아 파킹아 왜그래 오 신속여설트 신속에 형님 신속에 형님 신속에 레아 땡큐 다시 간다 스토밀 신속여설트 테이시어퍼 아아 드디어 걸렸죠? 이거 시계는 돌다가 맞았거나 앉았다 일어난 모션 보였기 때문에 앉은거 같아 아 연깍 형님 아 연깍 짠손 아 연깍 기상한 킥 아 연깍 형님 반시계 엘모 코로나 쬐야 연깍 간다 필살 신속여설트 이거지 바비 가뿐하게 가뿐하게 자 갑니다 저희 두번째 신속의 어설트에 당할 사람 이분은 근데 렉메에서 진짜 많이 만나네 박살님 신속의 어설트는 어퍼 아 أو 신속 실력 실패 최승 stations 운 연깍 N 정백 가만히 있길 나이스 신속이 형님 야 이거 내가 좀 더 빨랐으면 이긴건데 아쉽구만 플라잉에 플라잉에 연깍 조금 안전하게 신속이 어슬트 뒤에 있을때만 신속이 어슬트 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질였다 방금 콤보 잘때릴뻔 했는데 아쉽네요 저렇게 하면은 축이 뒤틀리면서 어퍼 아 쒸 어퍼 정축에서 때린것처럼 콤보가 되거든요 살려줘 연각 연각 야 똑같이 죽었어 이건 많이 내미시네 많이 내면 캐치 해줘야지 캐치 야 아 내 해모콕 어디갔어 연각 신속 에어설트 연각 아 점프 삐하기 연각 끊어요 에잇 어 어 으어 몰라 아 신속 에어설트 양당 풀었네요 연각 플라잉에 오쉽 오 무서워 어 이렇게 무서울 땐 어설트보다 연각이야 선타 아오 막았죠 달려라 설트 신속 에어설트 내밀어주세요 나이스 신속 에어설트 형님 신속 에어설트 양자 어 풀었다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원잽 가만히 있다가 신속에 형님 원잽 엄마 기다려 질터프 할거 같애 연각 어 으 신속 에어설트 신속 에어설트 어 신속 에어설트 연각 으아아아악 연깡 괜찮아 끝나지 않았다구 끝났지 않았다구 노 이상하다 할 줄 몰랐다 그냥 중단 벽광을 한 번 더 노려볼걸 아쉽네 됐어 형님 오프 신속이었어 끊어 왜 이렇게 잘 막아 모르겠다 신속이었어 중단 형님 졸라잘한다 뭐지 아 역시 알리산가 안전하게 해야되나 이거 오 형님 나이스 못 풀었죠 하단 한번 톡치고 신속이었어 으아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아씨 말도안돼 이겨야겠다 지는건 싫으니까 어 왜이렇게 잘해 어 이러면 천천히 가야되잖아요 제가 끊고 어 씨 와우 미사일 발사 우와 개잘한다 한 방 한 방 아 제발 아 왜 못 피해 아아 좋아 제가 다 스파 하려고 했는데 그 봐봤어요 밥 먹어야되요 자 참고로 스티브 상대로는 어설트를 이렇게 조지면 킥콩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어 하나 알려드리로 콤보 대충 때려 간다 오잡 간다 오잡 간다 횡신 왼잡 나이스 이게 이지지 어설트 순속의 킹설트 모르겠다 이분의 나이는 모르겠지만 모르겠다 나이 공격 나이스 역시 나이 공격이랄까 모르겠다 나이 공격 투 낚시 형님 앉을 건데요 깔고 신속의 어설트 신속의 어설트 신속의 형님 신속의 어설트 킥콩 기원권 기원권 신속의 어설트 형님 죽나요 간다 다음 라운드로 간다 좋았어 그럴 수 있어 연 원잽 원잽 바로 원잽에서 어설트 가는 이 엄청난 심리 이러면 상대가 원잽 맞고 내밀고 싶어지거든요 나이스 맞고 내밀었어 잉 내밀어 조잉 내밀어 조잉 내밀어 조잉 오우 쉣 그래도 콤보되어 어설트 양잡 앉아 어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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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그 알리사 분이 이상하게 너무 자랑한 거였어 그 알리사 분은 제가 보기엔 테크를 찍을 거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 형님 빵빵 오우 몰라 질러 가자 벽으로 시원한 플레이 나이스 레아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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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앙 다음 라운드 죄송 어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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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잡 풀었어 형님 어설트 오우 어머 처음 말할 때 킥톡 만다에 늘는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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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veer 어어 으악! 으! 으의 nih! 으에 Are H 여러분 드랑 안전하게 해야됩니다 이렇게 던지면서 하지 마세요